과연 어떤 커플이 후보에 올랐을지 나는 솔로 MC분들이 베스트 커플상 후보분들을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2023 SBS 연기대상 베스트 커플상 후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 나는 솔로 MC들이 2023 SBS 연기대상 나는 커플 특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썸 단계의 커플부터 현재 진행 중인 커플까지 정말 어떤 커플이 베스트 커플이 될지 나는 커플 특집 들어갑니다. 누가 최종 커플이 될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나 확인해 보려고? 여인이지. 해금은이나. 신부에게 주는 내 선물이요. 아빠. 자기야. 그녀를 사랑하지 말 것. 와. 와우. 과연 어떤 커플이 베스트 커플상을 받을지. 아 낭만 닦다. 아 낭만 닦다. 뭐 이런 거? 아 윤덕 선생님 잠깐 눈 좀 붙이고 그랬더니 어제는 수작진이. 죽을려는 중이야. 사내오네. 얼마나 짜릿해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다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네. 침대래 밴드 붙여주고 툭. 이미 달아 이미 달아. 아이고 아이고 또 뭘 적었어. 네 인정. 어 인정. 아 이거 은재하트 우진. 은재 우진이에요? 인정이라뇨. 너가 좋아하는 토마토 걸어왔어. 살짝 데쳐서 돌렸으니까 대충 먹을만 할 거야. 이왕 해주는 거 이거 뚜껑도 같이 따주세요. 네? 아 또잉또잉. 혀가 짧아졌죠? 토마토 뜨네 그래요. 귀엽지 봐. 싫은데? 또잉또잉. 뭔 소리 따라 엄청 걸었어요 이거. 또잉또잉. 슬로우 걸어주고 이제. 아 어디로 가는 거죠? 은밀한 만남. 왜 안 나오죠? 종관자 씨 들어갔나요? 아 혼자만 나옵니다. 어머 뭐야 점표정 뭐야. 부끄러운 점표정이야. 아 입술 왜 이렇게 빨개. 뭐야 뭐야 뭐야. 베스트 커플 맞습니다. 아 예. 여기 조선연애. 왕건이다. 우리 집으로 가시지요. 오늘 밤. 이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분. 하극이 주는 바이브가 있어 이 커플 중에서도. 아 예. 울었어? 아 아니야? 아 뭐야 뭐야. 울었구만 뭘. 이게 플로팅이에요. 울지 말라고. 못나 보여 아주. 원래 이렇게 투다권에다가 이제 정돌면은. 아우 제대로 정돌나죠. 점점 마음이 좀 커져요. 잠깐. 기대실래요? 아 싫다니까 자꾸 지금. 아 꽁냥꽁냥. 좋지 않아요. 저는. 언제부터 여인이었습니까? 여인이라기보단. 그럼 여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인. 정인이지. 우리는. 정인이야. 오. 정인이야. 흑들어왔다. 나의 정인. 아. 와이 대본이죠. 네. 다 찬들하다. 잘생긴 사람들이 독서를 막 날려요. 독섭 커플. 이야. 저거는 그냥 본인이 재혼을 하는 게. 요즘에도 종이 신문을 보는 사람이 다 있네요.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일이랑 결혼했어요. 남자한테는 관심이 1도 없. 만화를 찍고 나네. 찍고 나왔어. 야. 잘생긴 사람이 오야. 아. 그럼 또 비주얼이며. 그쪽이 1이랑 결혼했든. 100이랑 결혼했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어따 대고 반말. 인간들은 다. 하찮거든. 뭐야. 이 잘생긴 또라이는. 와. 뭐야. 이 철격 또라이는. 또라이 대 또라이. 아. 송강 씨 나한테도 독설도 해줘요. 아침부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아. 아. 어 흙 들어왔다. 아침부터 너무 예쁜가? 어이샤. 이야. 환영합니다. 곤란하다고. 좀 봐봐. 쓰리 쓰리 쓰리. 진짜 심평이다. 둘이 사귀는 게 분명해. 야 그 고깃집 테이블 밑으로 손 집어넣는 게. 야 역시. 어 이거는 진짜. 약간 데몬들만이 할 수 있는. 츤데레 같은 느낌이 설레임을 계속 주네. 좀 끌림이 있죠. 독설 커플부터 사내 커플 그리고 강당 커플. 뭔가 이제 서로한테 막말을 하는. 네. 하지만 이게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독설 커플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시대를 좀 넘나드는 이런 강당 커플에 좀 끌리기도 하죠. 안정감은 확실히 저기 낭만 같은 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뭐냐 하면 우리 셋만 봐도 지금 이미. 달라요. 달라요. 다 줍시다. 아 어떻게 다 줘요. 그냥 뿌려요. 아니 왜냐면 다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안 돼? 한 커플. 좋습니다. 과연 어떤 커플이 베스트 커플상을 받을지. 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어머. 아 오른쪽까지 손 났죠. 아이고. 아 좋다. 그래서 들어가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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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습니다. 진짜. 고름불 꺼주세요. 야. 꺼지네요. 이쪽도.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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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사오진. 반지가 깨져 있어. 반지 껴놨네. 이야. 많이 해봤는데. 사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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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뭐야? 반지잖아. 그니까. 이거 무슨 반지냐고. 지금 네가 생각하는 그거. 평온 반지. 아. 아.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내가. 아. 막강한데. 아. 아. 충전이 완전. 팍팍 되는 기쁨이에요.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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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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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떤 커플이 베스트 커플이 될지 2023 SBS 연기대상으로 확인할게요.